아프다는 핑계를 널 잡아두는 건 아닐지 나으실 생각만 하십시오 고맙다, 내 아들 해륜을 저질러놓고 언제까지 입을 담을 셈이냐? 어머니는 아들에게 피해주기 싫어 떠나신 겁니다 점잖게 생겨가지고서 그리 없을지까지 할 줄이야 변심하니 유두성이 개모자놈 뭐? 유두성이 개모한테 실증나서 약을 먹였다고? 유니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무엇을 더 숨기고자 저리 입을 담은 것일까?